베베이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뒷부분아 뚜베이기기기기기기기 이제 코 내내 할까? 우리 떠는 오늘 7개월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아기 침대에서 자는 떠옥 되짚기는 했지만 뒤집지는 못하거든요 뿅뿅 이제는 와서 코 내냅시다 알았지? 자자 우와 서우야 이것 봐라 젤리 반지 우리 서우 젤리 반지 이 젤리 반지는 엄마가 먹겠다 엥? 너 봉지 먹을 거야? 엥 먹는 거 아닌데? 응 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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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 거치빵 너 이 없어서 못먹는데 엄마가 오늘 핫도그만 모여줄게 개그 개그 오늘의 쇼핑샷 여자가 됐다요 너야 엄마가 무릎 보호대 세개나 샀는데 너 왜 기지를 못하니 이렇게 무릎 보호대 세가지를 샀습니다 사랑콩냥 여기는 핑크콩냥 그리고 헤어로밴드도 두가지 샀습니다 머스터드 했는데 베이지가 왔네 근데 이게 더 예쁘다 잘못 온게 더 맘에 든다 요거는 까만색 소우가 머리가 없어서 머리 시려울까봐 헤어밴드 사줬습니다 아구 좋아 다 내꺼야 다 내꺼야 다 내꺼야 다 내꺼야 그건 엄마 줄래요? 엄마 주세요 뽀직뽀직뽀직 소리가 따서 좋아? 뱃살 접힌거 뱃살 잡힌거 뱃살 장군 연기가 기회를 다 내꺼야 아구 왜 이렇게 기분 좋아 택배여서 기분이 좋아? 우와 거기 있는 것도 가져갈 거야? 도쿄 얘는 요거랑 닮았네 얘는 요인영이랑 똑같은 아이네 반대로 대볼까? 반대로 해줄까? 짠 이렇게 반대로 하면 빙이가 됐어요 까만 것도 해볼까 응 짜라라 맛있다 이것도 뒤집어 볼까 짠 우리 서우 이제 큰 숟가락으로 먹어볼까요? 좀 좀까지 작은 숟가락으로 먹다가 큰 숟가락으로 바꿔주기 짠 우리 서우 이제 큰 숟가락으로 먹어볼까요? 좀 좀까지 작은 숟가락으로 먹다가 엄마가 편하겠다. 몇 번 안 먹어도 금방 줄어드네. 엄마가 먹을까? 엄마가 다 먹을까? 엄마가 맛있어. 아침에 납이 치다가 그래도 저녁에는 잘 먹네. 엄마가 너무 많네. 엄마가 너무 많네. 엄마가 너무 많아. 나는 아빠가 너무 많아. 자기야. 아이고, 잘 먹어. 아우 착해 아우 잘한다 너야 밥먹다 가라? 힘줬어? 방금 힘준거 같은데? 짰까? 너 힘주니 지금? 랩 다 먹었고 너의... 너의... 죽음 안 먹으면 시원해? 응 응 마지막까지 싹 싹 오구 잘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우리 애기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여우야 어디보세요 어디보세요 밖에 나오니깐 좋아? 응 마시크 하고 가야 돼요 서울에 가만히 있니? 아니구나 잠들었니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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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쭉 쭉 쭉 쭉 쭉 쭉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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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사진 하나? 저렇게 하니까 진짜 못생겨진다 진짜? 떠오가 잠자가지고 그냥 거실에 뒀습니다 떠오야 엄마아빠 밥 먹을 동안 좀 자주겠니? 뚜껑.. 뭐하세요? 갑자기 요거는 저희가 좋아하는 어묵당 어? 앞에 좀 보여줄래? 얼큰한 맛이 맛이 얼큰한 것 무조건 얼큰한 것 급 밥 소파 소금 곱창 양념 곱창 자 오빠 오뎅탕이랑 짠 오빠는 얼큰하게 드셨으니까 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음 맛 집이었네? 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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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! 떡볶이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잘 짜지? 김성은 짜주고 자! 오늘 이거 잘 바꿔 놀았지? 영상 신났어! 아이고 귀여워 오이 이렇게 뻗되지 갑자기? 이렇게 뻗되지 갑자기? 인터넷에 다 먹은거지 그리고 알았음 그리고 애 verso 완전 깔끔하게 클리어했다 저도 밥을 방금 다 먹었습니다 밥 먹어서 신나줍니다 맛있다다요? 서우가 좋아하는거 방금 초록공룡 만졌죠? 엄마가 다음엔 초록공룡 사줘야겠네 서우가 좋아하는 초록공룡